반김은 유엔 사무총장의 안동 방문에서 김관용 경북지사는 병산서원과 소수서원의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와 내년에 베트남에서 열릴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등의 유엔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반총장의 신도청 방문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문화융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 등의 각종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반총장의 신도청 방문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